사랑아 노연자!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아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사랑아 오늘은 우리가 뭘 해볼거죠? 쌍둥이 아이스크림 다 먹어볼거에요! 오늘은요 쌍둥이 아이스크림 새로운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맛있겠다! 이번에요 수박바 조스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통으로 나왔답니다! 오늘 이 맛이 어떤지 아이스크림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구요! 조스바를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요 조스바가 달라져요! 이번에 조스바가 또 하나 나왔어요! 새롭게! 이게 그전에 있던 조스바구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백상아리 조스바입니다! 열어볼게요! 이 조스바는요! 와우 좋다! 근데 새로운 조스바는요! 백상아리에요! 백상아리 조스바는 조스바가 하얘졌어요! 자 이게 조스바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게 또 하나 나왔어요! 와우! 음! 음! 비교해서 먹어볼까요? 맛은 똑같다! 이제는! 제일 큰형! 조스! 와우! 조스 아이스크림빵 먹어봐야죠! 조스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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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 속이 이렇게 똑같아요! 우와! 우와! 봐봐! 사랑아 봐봐! 우와! 먹고 싶다! 와 이제 콘으로 됐어요 이제! 먹어볼까요? 맛도 똑같은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신기하다! 음! 진짜! 똑같아요! 대박! 대박! 올 여름에 진짜 많이 파게 됐어요! 맛있죠? 대박! 진짜 진짜! 완전 맛있을 것 같고요! 음! 진짜 맛있다! 사랑아! 이제 우리가 뭘 먹어볼까요? 네! 수박바! 수박반데요! 이번에 수박바가 커졌어요! 왕 수박바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와! 과연 이 수박바하고 이 수박 아이스크림이 맛이 비슷한지 한번 볼까요? 짜자잔! 와! 더 길어졌어요! 길어졌죠? 맛을 한번 보세요! 우와! 더 커졌네요! 자! 이번에는! 하하하하하하 똑같네! 너같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랑이 먹고 있는데 미안하고! 자! 짜자자잔! 하하하하! 똑같아! 그죠 사랑아? 네! 우와! 이야! 맛도 똑같은거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 맛은! 음! 은하시고! 이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거 아시죠?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이 어떤지! 똑같다! 똑같다! 그냥 똑같아! 똑같아! 우와! 진짜 맛이 똑같아요! 그리고 더 부드러워요! 근데 이거는! 안에 초코티비 없어요! 사랑은! 그죠?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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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맛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 근데! 여러분! 수박젤리도 있는거 아세요? 와! 모양도! 이렇게! 수박밥! 아우! 귀여워! 먹어볼까요? 아니! 젤리도 수박밥 맛이랑 똑같아요! 그쵸? 네! 젤리를 먹는지 아이스크림을 먹는지 아이스크림 콘을 먹는지 맛있다 똑같애! 와! 진짜 이거 대박이군! 사랑아! 이번에는요! 스크루바를 먹어볼텐데요! 지난번에는 이 스크루바맛 아이스크림 사탕을 먹어봤는데 또 비슷한게 있나요? 스크루바맛 젤리가 또 나왔어요! 아니! 스크루바맛 젤리가 나왔다고요? 네! 우와! 그러면! 잠깐만요! 아이스크림하고 젤리맛이 또 똑같은지 한번 비결 한번 해볼게요! 와! 사랑아 한 번 먹어보자! 뜯어볼게요! 모양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와! 진짜 똑같다! 보세요! 우와! 완전 똑같애요! 맛은 어떨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있네? 응? 이게 보면 잘 보이시는 모르겠건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젤리 안에 또 뭐가 들어가있네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약밥도 먹어볼게요! 자! 아이스크림맛과 젤리맛이 똑같은지! 맛있었대! 젤리맛은? 똑같애! 똑같애! 진짜요? 똑같애! 똑같애! 진짜! 똑같애! 젤리를 먹는지 아이스크림를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크류바! 그리고 스크류바 젤리! 와! 맛있다! 사랑아! 네! 이번에는요! 아이스크림은 아닌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구요! 네! 와! 너무 반갑더라구요! 바로 이겁니다! 카라멜콩 땅콩 과자인데요! 뭐가 똑같은게 나왔죠? 사랑아! 이 주스가 또 나왔다고요! 이 주스! 와! 이 음료수가 나왔어요! 보세요! 똑같죠! 야! 야! 과연! 이 음료는요! 이 과자맛하고 똑같을까요? 우와! 궁금한데요? 먼저! 과자를 먹고! 음! 카라멜콩 땅콩의 맛은 어떨까요? 이 음료수! 그 때 조금 커피를 했어요! 아 진하다! 근데 이게 라떼에요! 사랑아 커피 먹으면 안되는데? 정말 요즘 또 새롭게 나온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사랑아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맛은요? 맛있었어요! 똑같았어요 정말? 네! 진짜 똑같았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수박밥, 조스박, 아이스크림이 새롭게 나왔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음료수도 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렇게 똑같은 아이스크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너무 좋아요! 저는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정말 맛있어요! 와우!